퐁 한 퐁 퐁 퐁 설마 퐁 퐁 퐁 히스 새벽에 운동 가려고 가방을 열었는데 제 가방에 이런 게 들어있더군요. 아, 그게 거기 있었구나. 한참 찾았네? 일부러겠죠? 실수로죠? 놀만한 남자는 저 말고도 충분히 많지 않으십니까? 제가 밤을 좀 샀더니 이 눈꺼풀이 중력에 순응하려고 하는데. 우리 사실관계는 좀 있다 따지고 이것부터 먼저 빌렸으면 안 될까요? 왜요? 무거울까 봐 그래요? 설레일까 봐 그러죠. 멋있는 여자한테 설레기까지 하면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. 됐습니까? 건전지 씨? 배고픈 자에겐 빵을 내주고 졸린 자에겐 어깨를 내주라는 저희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있어서요. 할아버지 완전 좋아. 생각해보니까 그 얘기를 빼먹었더라고요. 당신이 어쩌다 나쁜 놈이 된 건지. 공부가 있을 때가 잘 빠진 것 같다고요. 이것은 전혀가 왜요? 제 망설정에 흡입이 되고.